16vl big 펜젤스 촬영 현장입니다 그래도 되게 릴렉스한 아침이니까 blues 아침이에요? ReKeyuję 이번 컨셉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인나서 나갈 때, 식사를 할 때, 꾸밀 때, 그런 것들을 좀 밟는 스토리 과정이 있는 웬젤스 화보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대놓고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낯간지럽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나왔다고 해주셔서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촬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한 1, 2주 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슬슬 별로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놓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요? 제가 또 수준 촬영 자체가 처음이에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컷은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첫 웬젤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터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한결 가볍고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찍게 되는 맨젤스 2화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지고 알찬 화분한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